청주분기점 252 이슈 아무것도 없다고? 이게 전화번호 있잖아 천두옥 권사님 천두옥 권사님 잘 아는 분이래 우리 교회 분은 아닌 것 같고 저장해놔 이름으로 권사 뒤에다가 그러니까 업무폰을 쓸건지 개인폰을 쓸건지 결정을 해야 돼 교회 분들이니까 교회 분들이니까 집에 뭐 찌개 뭐 끓여주고 있나 맛있는거 막내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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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 짜장면 먹냐? 짬뽕 먹냐? 셋째 근데 막내딸님이 방에다가 제습길 하나 다 해봤다 그치? 습도가 높아갖고 제습길 하나 해줘야겠다 알았쇼 반갑쇼 남청주 아이시 남청주 아이시